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. 저기 그 혹시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? 뭘 말씀하시는 걸까나? 밴드요. 사실 저도 기타를 좀 치거든요. 개런티가 무료 숙식 제공 맞죠? 혹시 제가 윤동진 씨 대신 하숙집 신세를 좀 질 수 있을까요? 어머나 얼굴에 특수방판을 까셨나 보다. 아 저도 올해는 못 있어요.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.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? 저기. 밴드판에선 사기꾼으로 몰렸고 세경이한테는 부도수표가 됐어. 그날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날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엿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다고. 알아? 아 저 그건 제가 어떻게. 앞으로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이면 뒤진다 진짜. 저기 그러지 말고 지금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말라고. 제가. 갈 곳이 없었어요. 아. 저 저 저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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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